너는 방금 영화를 하나 봤지 영화를 봤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맥주 딱 한 잔만 하려고 왜 이렇게 안 보여 네 1분정도 좀 안 돼 그래 1분정도 있어야 된다 1분정도 1분정도 마이크 막혔어요? 원래 일찍지 않은데 영화 한편 보고싶어서 봤다가 잠 못자게 생겼어요 나 요즘에 흑맥주에 꽂혀서 흑맥주가 맛있더라고요 역시 첫 잔이 제일 시원해, 맥주는 응 그래서 혼자 맥주 마시면 쓸쓸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랑 마시려고 켰어요 나 라이브하는 거 좀 적응이 안 돼 혼자 말하고 이거 재미도 없고 막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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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근데 봤어 너무 좋더라 정말 너무 오래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세훈아 안경 도겸자한테서 뺏어온거야? 아니에요 제거에요 오빠 저 숙취 때문에 죽을거 같은데 어떡하죠? 술을 적당히 드세요 네 세훈세 몰라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거다? 나 이제 이해가 갔잖아 드디어 이해가 갔어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거다 이제 이해가 갔어 와 너무 좋더라 정말 음 독전은 옛날에 봤죠 독전은 본지 오래됐지 독전은 본지 오래됐지 내 머릿속 지우개 내 머릿속 지우개 딱 삐렸는데 개소름이라고? 개소름이라고? 혼자 대화하는거 외로우면 클럽하우스에 보면 어때요? 클럽하우스라는거 들어봤어요 제가 주변에서 친구들이 막 하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봤는데 음 제 스타일 아니에요 매했으면 좋겠어요 클럽하우스를? 아 오늘 많이 안자는구나 10% 떴어요 10% 떴어요 난 핸드폰 충전을 잘 안해 뭔가 가득차있으면 불안해 빨간색이어야 뭔가 쫄깃쫄깃하도록 아끼게 되고 아 웃긴 댓글을 봐가지고 왜 나보고 게이라고 하지? 알게이 아닌데요 저 요즘도 버블티 마시죠 시간 될 때마다 가서 먹어요 내가 항상 먹는 곳 알죠? 난 거기 거 밖에 안 먹어 나 나도 난 너 난 넷플릭스 나도 잘 안 봐요 추천해줄 추천해줘요 머리, 머리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를까 고민 중이야 모르겠어요 나도 머리 어떻게 자를까 머리 어떻게 자를까 머리 어떻게 자를까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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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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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뭐긴 도와 inverse 있는 건가 아빠, Abe phabet에 대해 нач Athens 아니, 그 무슨 맛이라고 해야 돼? 아,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하지? 그 아주 상쾌한 민트랑 가까운데 어떤 솔잎? 파이팅! 아주 상쾌해 양치하고 글 먹으면 안 돼 어렸을 때 다 해봤던 거래요 머리 자르는 사람도 있고 안 자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뭐, 저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머리를 뭐 반은 길게 하고 반은 자르지 말까? 아니, 짧게 자를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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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저녁은 먹었고 한 8시? 배고파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새벽에 뭐 안 먹어요. 살도 찌는 것 같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야식은 좀 안 먹고 야식은 좀 안 먹고 그 웬만한 야식 잘 안 먹고 밥 잘 안 먹을라 그래요. 아침에 있나서는 무조건 샐러드 먹고 저녁에 좀 맛있는 거 먹고 그치 맥주를 먹었네. 어? 야식은 안 먹으면서 맥주를 먹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네. 응? 조금 뭐 살찌고 말지. 응? 어쩌겠어. 방법이 없는데. 벌써 마셔버렸는데. 응? 어떡하겠어. 응? 어떡하겠어. 그래서 맥주를 한 갠만 더 마셔야겠다. 흐헤헤헤헤 얼굴이 너무 잘 보이는데? 살쪄서 얼굴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여길 보고 있어라! 아주 좋아 아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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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진짜 살찐 거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머리카락이 길어서 살이 좀 쪄 보이는 것도 있는 거 같아 핑계가 아니라 어차피 빼긴 뺄 거예요 응, 어차피 빼긴 뺄 건데 물어보는 거지? 물어보는 거지? 카페에서 abge고싶을ίας 네가 같이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마웅은 그니까 나 살 쪘다고 뭐 슬퍼서 마시는 것도 있고 이대로 잠도 안고 하니까 겸사겸사 라이브를 켠 거죠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 나 흥백추 나 요즘 흥백추밖에 안 마셔 흥백추가 맛있더라고 누가 살 쪘 때 땅 콩 개때려 백현이 형 살 쪘다면서 백현이 형 땅 콕 때려 백현이 형 땅 콩 백현이 형 땅콩 다른 멤버들을 만나진 못했고 연락은요. 연락은 하고 있어요. 연락은 하고 있어. 내 머리가 진짜 길다. 자르고 싶다. 나도 자르고 싶어. 저번에 프리다이빙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더라. 오랜만에 프리다이빙 너무 재밌더라. 근데 이건 댓글 보기가 되게 힘들다. 킹부동 중국말은 진짜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한자를 읽네. 톡톡한 것 같은데? 웃으면 복이 와요? 맞아요 여러분. 웃어야 돼요. 웃어야 복이 온답니다. 웃어야 복이 오지. 웃어야 복이 온답니다. 웃어야 복이 온답니다. 웃어야 복이 온답니다. 웃어야 복이 온답니다. 안주 없어요. 맥주는 뭐 안주 없어도 되지. 웃어야 복이 온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못생겼어. 정말 잘 못생겼어. 나 요즘 일찍 자려고 해요 12시 1시에는 자려고 해요 펜트하우스 본적 없습니다 펜트하우스 자꾸 보냐고 물어보는데 펜트하우스 본적 없어요 펜트하우스 물어본 적 없어요 펜트하우스 안 봐요 바로이? 흑맥주랑 그냥 맥주랑 뭐가 들어있어요? 흑맥주는 그냥 맥주는 보리로 만든 거고 흑맥주에는 딱 뭐가 더 들어가 있지 않을까? 다른 뭐 그런 게? 내가 맥주를 만들지 않아서 몰라요 지금 핸드폰이 새 거라서 빨리 안 되나 봐 그 아이 마 부크아이 저우 저우가 나쁜 뜻인가? 그냥 못생겼다란 뜻 아닌가? 혹시라도 중국에서 되게 욕이면은 내가 잘 모르니까 그걸 썼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머리 자르라는 거야? 자르지 말라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야? 딱 정해서 알려줘요 나한테 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면을 돕기 요가로 하십시오. 나 요가해요. 아침에 있나면 무조건 요가하는데. 나 아침에 있나면 요가부터 해요.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지. 인스타 투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나? 내가 찾아보고 할 수 있으면 투표도 한번 해볼게. 와 읽어졌어. 한 짝 대박이다. 워먼 또 헌크아이? 워먼? 우리 모두 다 엄청 귀엽다고? 네. 매추어. 매수어. 우리 모두 다 귀여워요. 마자 마자. 마자 마자. 마자 마자. 마자 마자. 내Пспpp. 마자. 나 염색할 생각은 없어요? 염색 안 하고 싶어요. 염색은 별로야. 염색을 힘줄어요. 지금 춤출 수는 없죠 춤은 힘들어요 집 여기 집 아니에요 요즘 연습하는 춤 없어요 근데 하나 추려고 진짜 개사랑해요 와 런앤건 너무 오랜만이다 근데 그것 좀 기억한다 블레스 미 초코 버블틴의 타로 버블틴 난 다 좋아해가지고 그날따라 느낌 오는 거 먹어요 살 쪘어 살 쪘어 살 쪘 거 같아 살 쪘어 뭘 Yoo 잌 진짜 안 쪘다고요? 역시 착해 우리 액션이 착해 착해서 뭔지야 너무 착해도 안 돼요 지금 카디건 하나 입었는데요 목걸이? 목걸이 너무 예쁘지 물이 너무 예쁘지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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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